해보겠습니다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의 눈을 향하게 그 앵근에 못한 수없이 많은 중금을 세워봐 도무지 죄책감을 드리지 않는다면 너희룸 바로 짐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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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우리 드리머 히든 내 패대를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셔주마 왜곡하고 풍불리고 비틀어내는 배대로 멈춰 찔러내고 쏘라내고 멈춰나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왜곡하고 풍불리고 비틀어내는 배대로 멈춰 찔러내고 쏘라내고 멈춰나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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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곡하고 한 번 더 할게요 외곡하고 풍불리고 비틀어내는 배대로 멈춰 멈춰 찔러내고 쏘라내고 멈춰나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멈춰 외곡하고 풍불리고 비틀어내는 배대를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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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러내고 쏘라내고 멈춰나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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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체 양명주 이체 양명주 이체 양명주 이건 순이군이 아니에요 이체 양명주 이체 양명주 윤석열을 탄핵합시다 이태원 창사 최상명사건 양평 명풍백주가조장 이태원 창사 최상명사건 양평 명풍백주가조장 이체 양명주 이체 양명주 이건 순이군이 아니에요 다시 들어보세요 이체 양명주 이체 양명주 윤석열을 탄핵합시다 이체 양명주 한 번 더 할게요 이체 양명주 이체 양명주 이건 순이군이 아니에요 이체 양명주 이체 양명주 이체 양명주 윤석열을 탄핵합시다 윤석열을 탄핵합시다 윤석열을 탄핵합시다 윤석열을 탄핵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합시다 윤석열 지하에서 이제는 더 못살겠다 이젠 정말 지극지극 한 해 가자 다음 해케 이렇다가 이 나라에 전쟁나게 생겼다 하루빨리 서둘러서 탄핵으로 평화를 찾자 미국에서 핵두려올 필요 없다 옛 땅 핵바다다 핵중의 핵 탄핵이다 온 국민의 영원이다 윤석열 탄핵이다 여기 뒤에 이틀만 여기 써주겠죠 이거 따라 하셔야 돼요 이런 거예요 국회의원도 이틀만 아아 좋아요 알겠습니다 1 2 3 국회의원도 이틀만 카이스크 졸업생도 이틀만 차기 변사도 이틀만 국회의원 후보는 돈틀만 민주주의 정책은 독도는 이미 일본 것 디오크 마녀란 망할 것 기다려라 천벌이 간다 미국에서 미국에서 핵두려올 필요 없다 옛 땅 핵바다다 핵중의 핵중의 핵 탄핵이다 온 국민의 영원이다 윤석열 탄핵이다 미국에서 미국에서 핵중의 핵중의 핵 옛 땅 핵바다다 핵중의 핵중의 핵다 온 국민의 영원이다 윤석열 탄핵이다 윤석열 탄핵이다 윤석열 탄핵이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